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꽉 차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할거에요.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모두 공연이 끝났다. 우리 경보원분의 공연이 끝날 수 있게 갑자기 일어나서 모른다. 크게 사실 위험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앉아계시는 분은 어떻게 못 갈 데가 없으니까. 같이 볼게요. 그쵸?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앙에 계시는 분들 미리 말씀드리게. 그러면 천천히 일어나서 뒤돌아 서서 천천히 앉아계시는 분들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기다렸다가 나가주세요. 그렇게 푸실 수 있죠? 어, 약속 여기도 여기도 반찬가지에요. 그렇게까지 충분한 신경쓰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전히 뭐라고요? 안전히? 네! 여러분들 중에 그만큼 하십시오. 우리 경보원분의 공연을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날처럼 멋진 신경쓰신 부탁드리겠습니다. MC 정희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맘딱 소린심을 참고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쓰신 부탁드립니다. 그런 드림없는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문정오미장축구 만지면 정동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보고 계십시오. 반사드립니다. 이번 무대 마지막의 고개만을 남겨주십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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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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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쫄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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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누가 가면 뒤쪽으로 지금 갈게 꽉 차있는데 어, 제가 마지막을 얘기할게요. 어쨌든 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모든 공연이 끝났다. 우리 경보원의 공연이 끝날 수 있게 각자의 이행을 하여서 물을 당하면 크게 다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앉아주시는 분은 어떻게 못할 데가 없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렇죠? 같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앙에 계시는 분들 미리 말씀드릴께요. 고객님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일어나서 뒤돌아 서서 천천히 나가고 앉아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냈다가 나가보세요. 그렇게 해보실 수 있죠? 어, 양쪽 여기도 여기도 반찬가지 그렇게 많이 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전히 여러분, 안전히 여러분, 우리의 무감사 맞지점은 대청객들이 껌껑을 순서 받았어요. 도전으로 해서 환경시청이 주시고 제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을 들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날처럼 원하기 시즌 날이 보려고 하는 MC 정익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내수고 일찍입니다 여러분의 신의 금방을 마친 그런 금방을 여러분들을 보내고 문경 오리낭 축구 왕기명 정동원 왕기명 정동원